다행히 다녀올게요 다행히 다녀올게요 어? 다행히 바이바이 아, 다녀오세요 진짜 너무 크래 아이고 우리 이발로는 여기 한국 사이 되겠노 외국 사이는 쓸데가 없어 핸타카 focused 너무 찍시 이즈 다행히 이 이렇게 이거 리액션 그치? 앞에 진짜 너무 크네? 우리 집 사이던 무용지물이고 우리 집 사이던 무용지물이고 우리 집 사이던 무용지물이고 나 조금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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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오는데 공부하러 가라 나 올거에요 아우 진짜 일 나지 좀 일 나지 지가 그거 잠깐 안 한다고 죽나 맞지? 그거 잠깐 안 한다고 죽나 지가 참 내 아이쿠 개왕 한국사람은 전국도 할 줄 알아야 돼 아이고 우리 이발로는 이제 한국사이 되겠노 외국사이 외국사이 하지마 한국사이 한국사이 외국사이는 쓸데가 없어 아이쿠 한국사이는 다 해야돼 아버지 하면 안돼 사이가 다 하는거야 집안 못 건드린다고 가삐다 할 수 없었다 다치나 짐 옮기는 날엔 역시 짜장면이 최고죠 공부한다더니 천하폐폼이 따로 없습니다 염치좋게 짜장면을 먹으려 듣는데요 염치좋게 짜장면을 먹으려 듣는데요 아이쿠 동생이 아이쿠 아이쿠 공부한이 왜 빨리 왔지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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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딸, 다시 올게. 바이바이. 아, 딸이 오세요. 나, 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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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어? 가! 오, 이리 돌아. 오, 이리 돌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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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독 이서방을 좋아하는 고모와 함께 오늘은 온 가족이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헐로얀이 힘들어. 걔들이 힘들어. 죽을까? 아아.. 아가야들이 힘들어. 헐로얀이 힘들어. 어? 누가 힘들어? 음.. 다른.. 다른 아이. 다른 아이 힘들어. 헐로얀? 어. 멘메... 멘메... 괜찮아요. 다른 아이... 아, 그거 때리면 안 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한 번 더. 딸, 딸, 하나 되세요. 오케이. 아퍼! 영릴스, 영릴스. 영릴스. 호랑스. 아이고. 먹고... 계속 계속 이야기해요. 여기서 또 지렁길 가려고 쳤습니다. 지렁길 가려고 쳤습니다. 지렁길이 바로 나와야지. 이 발로 한국말 공부를 빨리 해야 돼. 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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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빨리빨리. 근데 입은 너무 느리. 입은 너무 느리. 너무 천천히 해.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아, 네, 네. 아, 네, 네, 네. 이 발로는 진짜 행운인 줄 알아? 응? 이 발로는 행운인 줄 알아? 어, 럭키. 어, 럭키. 도모들 젊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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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나를 말해갖고 60, 70 같은 공부에서 봐라. 이래, 이래, 다 갔다. 짝땡이 짓고 다 갔다.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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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발로 바다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입은 일부러 데리고 간 거지 뭐. 그기가? 강아리. 아니지. 강아리가 거기야. 강아리가 아니가? 내나고 우리 집에 계기가 어디가? 아, 뮬락. 밀락동? 밀락동이요, 알이 아니라 밀락동이... 그래도 고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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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아이가 도착한 곳은 광안리 활어 직판장 제철 횟감은 전부 여기 모여있다는데요 사실 이서방이 한국어만큼이나 아직 친해지지 못한 게 바로 이 해산물인데요 사위에게 싱싱한 해산물을 먹이고 싶은 장모님 하지만 이서방은 전혀 생각이 없는 눈치입니다 그리고 귀여운 연방이 하신 분이ées 저도 눈치고 싶어서 모임것 같고 다른 나라인으로 나가는거였어요 여성이는 문제나 남들 여성이가 품에 흙이하잖아요 아야아니야 여성이체는 Antarctica 한але 여성은 뭐하고 싶어요 rot 그것은 이것도 여성은 나라의 모자 모든 나라의 모자 자, 이서방, 이제 더는 피할 곳이 없어요. 아내가 추천한 첫 번째 해산물은 바로 소라. 남자답게, 소라 먹게 도전. 아, 별론가 보네요. 아, 뭐? 진짜 따라하는거지? 네, 나는 안 좋아해. 맛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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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쯔깅이 먹어. 아, 어, 어, 어. 엄마, 줘 봐, 줘 봐. 또 줘 봐. 뭐지 말아, 뭐지 말아. 나, 매운 건 마우지마. 맛있어? 오케이, 오케이, 맛있어, 맛있어. 네, 맛있겠다. 갈란 모아가, 갈란다 모아가. 소라의 충격이 가시기 도전에 이어지는 두 번째 도전 바다의 산삼, 해삼 야 이번엔 입맛에 맞아야 할텐데요 과연 이 회사에서 제가 더 잘 한 장을 한 장을 상상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회사에서 좀 더 잘 한 장을 드릴 것 같다는 게 이런 장소에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너무를 하잖아 그리고 국물 맛이 쉐임 진짜? 맛있지 마 아 똑같다고 아까 그 소란하고 똑같다고 뭐가? 어떻게 해? 맛이 똑같아 죽을래 갓이 똑같아 죽을래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너가 죽을래 근데 이것도 똑같아. 아 맛있는데? 오케이, 디스 디스. 아 디스 디스 디스. 이거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님멸지 오징어. 다시 한 번 아내를 믿고 오징어의 도전. 넷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유 잇 이거 오징어. 오징어도 도전한다. 이건 소프트죠? 응. 괜찮아요? 오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이 몸 좋아. It's my favorite food. 없어 없어 없어. 너무 맛있다. This one was much better. 오 진짜? This one good. 아 감소이다. 끝. 아 근데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자 상족 생활 5년차 이바일로. 과연 언제쯤 가족들과 편하게 식사할 수 있을까요? 빠루라루 빠빠뚜 라루. 빠루라루 빠빠뚜 라루. 빠루라루 빠빠뚜 라루. 빠루라루 빠빠빠빠뚜. 저게 오지나. I can't wait to have this. deal trip with the kids. It's my first time. I can't wait to hav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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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유치원 선생님인 이바일로의 오늘의 미션. 야 니 아내 가방을 이러면 옷을 이리 입어. 5살 아이들과 소풍 가기. How are you today?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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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today? Let's sing our ABC. How are you doing? 1, 2, 3, 4, 5, jump. 한 20, 1, 2, 3, jump. 1, 2, 3, jump. 어느정도 대화가 통하는 일곱살에겐 인기 만점인 선생님이지만 이바일로가 맡은 반은 5세 반.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인데요. 여유 자, 멋진 풍광도 좋지만 금강산도 식후경 소풍하면 역시 김밥이죠 고사리 손으로 맛있게 먹는 아이들과는 달리 이바일로는 뭔가 부족해 보이죠 평소 독특한 식사법을 선보인 이바일로 빵 먹을 땐 겨자소스와 찌개 한 스푼 밥엔 케찹과 마요네즈를 듬뿍 넣는 자타공인 소스매니아인데요 하지만 소스 없이 멘밥이라니 뭔가 심심한 모양입니다 모두에게 즐거운 소풍이 이바일로에겐 꽤 힘들었는 모양입니다 요즘 이바일로의 가장 큰 고민은 아들 칼로야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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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누구라임 장갑 장갑 브라우 장갑 장갑 이거 뭐에요?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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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응 장갑 몰라? 뭐에요 뭐에요? 장갑 장갑 아니 왜 장갑 장갑 아아 좋지 어 어 어 한개 있네 하나는 있나 엉망이다 엉망 좀 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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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놀다가도 한국어가 나오면 대화 중단 아 아 뽀뽀 지 어떨하 shin 파 Że 수은 아빠 아빠 자만 Bark 아라 아라 집에ee 한 번 하 대화가 안되다보니 오해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상에 부딪혔어 아빠가 상에 부딪히라고 했어? 실컷 그렇게 해놓고 말 안한다고 말 안한다고 말 안한다고 말 안한다고 말 안한다고 분명 엄마가 든 상에 부딪힌 아들 칼로얀 아빠가 상에 부딪히라고 했어? 하지만 이번에도 아빠에게 돌아가는 화살 왜? 왜 아빠 저기 가라는데? 아빠 봐봐 아빠 봐봐 갈래 아빠 아빠 운다 어떡해 아빠 아빠 놔줘 아빠 아빠 놔줘 아빠 아빠 놔줘 왜? 왜 싫어? 아빠 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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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마다 고향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grupo 4 куб срабатываете llis 하겠습니다. и позитиваете ли?! ocaaaa 에 да е ето да е пълносто много лопат ше добре сте, живи и здрави сте е е и бого ти такси пачка не? , . 아, . . 잘해 주시옵소서 새로 인사 왔어요 이웃집 차아즈 오늘도 요리가 한창인 다섯 명의 인도 셰프들 아 이거 뭐야? 라이프 라이프 아 이거 라이프야 아 이거 아니야 만들어 아 이거 길러 여기 있나 봤어 나도 싫어해 아 살아있는 랍스터 잡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랍스터 요리 이대로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안누 주방 안주머니한테 맡겨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름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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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여곡절 끝에 랍스터 요리를 담당하게 된 부비 이름댓이 흐립니다 yers 음 먹음직스러운 신메뉴 후보들이 하나둘 완성이 됐는데요 아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요 역시 최고의 셰프답습니다 과연 무사히 신메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엔 문제의 랍스터 시식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니까 맛은 즐거움과 정성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좀 배려하고 제가 이해해서 서로 의논해서 다른 메뉴로 대체하는 게 맞다고 지금은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남자들의 수다 타임 뭐지? 아는 젤? 아는 젤? 아는 젤? 아는 젤? 조용하자 아는 젤? 아는 젤? 아는 젤? ik kom into hotel, 저는 1, 2, 3 hours 근데 한국의 모두가 다릅니다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저기요! 저기요! 사진도 어제히 대한민국 multicultural. 우리 한국국토는 어떤가요? 사 Fitzpatrick 내 마 слож을 보통 악업ья마 왜 그가 혹시 그가 고류들은 내가 좀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정리하니까 저는 그 병원에 도착하고 있어요. si ,si Holding house, They 找 me Ryukyoin tour According to中國, This time don't work He's also told me of the Mom экra mother and father.イ ,לways working good Yeah You work him here for a long time what for What? what forン For family 네, 네, 네 저는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왔습니다 생활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꿈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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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공항에는 무슨 일로 온 걸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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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요리사를 뽑을 때 직접 발로 뛰는 현자 씨. 이번에도 새로운 셰프를 찾기 위해 인도를 찾았는데요. 오랫동안 함께 일할 요리사를 찾는 여정이니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 요리사들이 만든 요리를 인도의 지인들과 함께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두 요리사를 뽑았는데요. 인도에서도 소문난 요리 고수들 가운데 한국행 티켓을 받은 셰프가 바로 자르디슈와 라왓입니다. 다섯 명에서 일곱 명으로 인도 셰프들이 함께 꾸는 코리안드림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처가 사례를 하면서 고군분투 중인 우리 불가리아 사위 이바일로 씨 그리고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다섯 명의 인도 셰프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자 다섯 명의 인도 셰프의 한국 엄마. 이현자 사장님. 말 안들어요. 엄마한테 하듯이 말 안들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반대로 우리 이현자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자랑 좀 해주세요 가끔 사장이 없으면 일을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신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장님한테 정직하게 일을 해야만 신이 기뻐해서 축복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한국 주방장들은 말이죠 시시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저희 카메라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 셰프들 러블리하고 안누이 봤을 때 인데스 봤을 때 어땠어요?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 정말 행쌈하게 생긴 친구고 안누은 드벤달이라고 캐나다 간 요리사가 있어요 정말 내가 지금도 좋아하는 내 브라더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력서를 넘겨줬어요 좀 미른 거예요 저한테 낙하산이에요 낙하산이에요 그래서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요리 솜씨는 어때요? 맛없어요 처음에는 음식 스타일이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맛있게 잘하는데 내가 원하는 내 기준의 레스토랑이니까 내 맛에 좀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게 맛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인도 음식을 먹는다고 하던데 아니 그죠? 저기 통역분 통역할 때 가려서 해주세요 내 마음의 상처 우리가 보듬어줘야 됩니다 아셨죠 통역분 안누한테 좀 여쭤볼게요 처음에 그러면 사장님이랑 좀 많이 부딪혔어요? 아찰로 뜨들 뭐야? 처음으로 작문은 알았어요 약간 거짓말이 섞일 때는 손을 이렇게 해 본인의 결혼 생활을 음식 맛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아 지금? 어 좋아요 예 예 좋아요 아 고짓말 할 때는 아 자 이 세 분의 고민 키워드로 한번 만나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해서 그러면 해산물을 하자 거기 또 벽에 부딪히는 게 매기 있어 매기 수염이 이렇게 되네 걔를 주문을 했는데 생물이 이만한 거 몇 킬로가 왔는데 수십 마리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요리사들이 보고 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잡아야 요리를 하니까 이거 하자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레스토랑에 큰 연못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매기 풀어놓고 기르다가 한강에다가 갖다 줬어요 두 분 원래 성향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네 oldest 정말 너무 잘 deixa 음 잡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그 사람들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맛있다 Indian 생물을 잡아서 또 공급할 수 있는 층은 또 다른 층이네요 그렇죠? 그치요? 삽기할들 고래. 또이도 잔을. 음. 잔을. 저희도 잔을. 흘렁. 아가. 인산이 인산이 진다. 또 삽고 진다. 아. 어. 모든 사람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정말 너무. 그러니까요. 솔직히 힌두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면 이해하기 힘든 문제예요. 그쵸? 네. 그래서 성공은 하셨어요. 랍스터하고 피쉬하고 이렇게. 냉동을 쓸까 했는데 냉동 맛이 없어서요. 그래서 생물이 오는 걸 이제 아줌마가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게 하고. 오히려 진작 그럴 걸. 그 긴 시간 동안 괜히 힘들게 했구나라는 후회가 좀 있었어요. 자, 저희가 그러면 이 분들의 두 번째 걱정거리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설거지 좀 부탁해. 아줌마가 안 계시게 된 상황이어서 딱 설거지가 쌓이 이제 갑자기 그런 경우가 레스토랑 하다 보면 비일비치 하잖아요. 안누 설거지 좀 도와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한대요. 미국에서는 다 시켜요 이거 설거지도 시키고 그것도 다 해야 돼요. 아줌마가 다 시켜요. 아줌마가 다 시켜요.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해요. 이젠 우리 집사람한테 설거지 하라고 해야겠어요. 아이 진짜로. 우리는 보통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비스를 하잖아요. 친구들은 손님은 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게스트는 갓이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은 더러운 설거지거나 쓰레기거나 이런 걸 만지면 안 되는 손인 거예요 요리를 하는 손은. 처음에 시작하면 시작했을 때 설거지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저 게스트가 버튼 였다 나. 이스가 락 섹션 였다. 인디아는. 내가 파이브 스타를 트레이닝을 했다. 리 메르딘 호텔. 아 이것도 개그맨. 인디아 트레이닝 타임. 퍼스트 타임 오디 트레이닝. 트레이닝 타임 온리. 이거 나이퍼 있어. 이거 베지테이블. 이거 everything. 이거 different different house keeping different. 유티. 유티. 서비스맨. 서비스맨. 인프라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는 여기 MC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저는 MC만 보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여기서 슬레이트 치고 이러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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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 치는 애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제가. MC가 쳐. 이게. 구간 욕심이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이게 이렇게 비난받은 일일 줄이야. 마담 인도 가서 레스토랑에 마담 인도 가서 레스토랑 하면 앉아 있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많아야 되네. 인구가 많아야 돼요. 그래 이게 인구가 많아야 돼. 정리해 줄게. 이사장님. 응. 아줌마 두 명 더 쓰세요. 그래 그게 맞는 거네. 아니 이게 진짜 그게 맞는 거네요. 이분들은 전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우리가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또 문화의 차이를 하면서 또 우리를 되돌아보게 되네요. 그리고 세가 너무 비싸. 아 자 자 자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지금 또 여기 두피 좀 빨개지셨는데 잠깐. 아니 우리도 요리만 하고 싶어 우리도.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직원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그냥 한국에서 같이 일하는 한국인 셰프보다도 훨씬 더 신경이 많이 쓰는 게 사실이시죠. 러블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가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가족이 문제가 생기면 얼굴에 가장 많이 나타나요. 그럴 때 이제 내가 모르고 막 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거나 이러면 아 마담 내 마음이 어떤 줄 알아? 이러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엄마가 아프단 말이야. 이러고 얘기를 하고 이러죠. 근데 표정이 많이 나타나는 친구고. 한 번은 저희 주방장님 중에 태국 주방장님이 조금 나이가 있으셨는데 갑자기 술을 좀 많이 드시고 심장마비가 와서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게 모든 태국 주방장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나라의 문화가 있어요. 불교 문화가. 그래서 제가 장례 다 치르고 또 불교 문화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할 수가 없고 그대로 보내드리면 그 집안에서 또 다 몸을 이렇게 만지고 보내는 그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내가 다 하겠다. 사장님 내가 다 책임지고 할 테니 돈이 얼마가 들어도 해라. 그래서 장례를 잘 해놓은 거를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다 불안해하다가 그걸 딱 보더니 아 저희 여기서 더 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사장님이 그래서 많이 갈 땐 주중에 한 번씩 가서 술 같이 먹으면서 밤에 얘기하면서 이제 누가 문제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개인적인 것들을 그렇게 좀 많이. 우리 남편 사장님이 그래서 우리 남편 사장님이 그래서 우리 남편 사장님과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 수업이 좀 도움이 많이 됐나요? 처음에 섭외 들어왔을 때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가 다 노출이 되는 상황의 프로그램인데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또 다른 추억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거 하나가 들어가 있었어요. 의외로 그 전에 몰랐던 거 오늘 좀 안 것도 있고요.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참아 나가. 아참아 나가. 셰프가 깜짝 놀랐고 하였는데 또 아주 수팅한 내가 목과 말라. 아프제에서 아치 인사는 멸래 앞에 받는 게 있어도 아참아 나가. 레스토랑에서 그 바를 아참아 나가야 해. 아참아 나가. 아아. 아이브 에브 에브 에프 타임 푸드 메킹. 이스탕 노 뉴 매일 날. 아기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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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지금 여기 한국에서 혼자 있고 부모님 너무너무 보고 싶고. 저도 여기 한국에서 한국 너무 좋지만 그래도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힘든 거 참 견디면 그럼 제일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도 행복한 그런 가게 운영하시고요. 저희도 나중에 한번 꼭 놀러가서 식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갈까요? 다음 주에도 확실한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확실한 생존기 이웃집 찰스가 준비한 특급 이벤트 가방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본방 사수 후 시청 소감과 함께 SNS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선정된 분에게는 여행 가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주신 분들께는 데이셀 마치연 화장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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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안아주세요